경제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추석 선물 상품권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이번 달 말이면 추석입니다. 명절 때 가장 인기 있는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상품권인데요. 이 상품권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상품권과 재테크를 합쳐서 이른바 상테크. 이 상품권 자체를 더 싸게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때 결제를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로 하면 이득이 극대화되는 꿀팁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상테크의 모든 것 오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송희의 금융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론 상품권은 유효기간도 있고 사용처가 좀 제한되니까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점도 있지만 아무튼 일단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좀 쉬운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나 위메프, G마켓 등등의 온라인 마켓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온라인 상품권들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피머니나 컬처랜드 등의 온라인 상품권들이 우리가 좀 쉽게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G마켓에 검색을 해보니까 해피머니나 컬처랜드 등의 5만 원 상품권을 7% 할인받아서 4만 6,550원에 살 수 있었고요. 신세계나 롯데 등의 백화점 상품권 역시 2%에서 3%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2.8% 할인된 가격 기준이라면 10만 원짜리를 9만 7,2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인율들은 매일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그건 구매하는 기준으로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배송비가 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배송비가 들면 예를 들어 2.8%에서 9만 7,200원이 되면 여기 3,000원 배송비가 붙으면 오히려 비싸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많이 구매할 때 이득일 수도 있으나 배송비가 붙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카드로 구매를 하게 되신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월 1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도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카드로 살 때는 상품권 구매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다. 알겠습니다. 구두를 사면 구두 상품권, 도서를 사면 도서 상품권이라는 것처럼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 상품권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금융투자 상품권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키움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 등에서 바로 이 금융투자 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권은 구매를 하시고 나서요. 증권사마다 앱이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앱에다가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정말 현금처럼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G마켓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5만 원짜리 투자 상품권을 할인을 해서 4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번가에서는 또 KB증권의 5만 원짜리 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할인을 해주는 거는 아니지만 SK페이 머니로 구매를 하게 되면 따로 또 적립도 1%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립이 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11번가에서 현금처럼 또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할인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금융투자 상품권들을 구매를 하는 거는 결국은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는 상품권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로 구매하는 건 안 되고요. 무조건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월 구매할 수 있는 횟수랑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하시면서 구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왕 기존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으로 요구를 해서 조금씩 액수를 좀 아끼는 방법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아까 상품권을 살 때 온라인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저렴하게 살 때 또 그 결제하는 카드를 잘 이용하면 항공 마일리지까지 쌓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좀 특급 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미 상클에서도 소개를 여러 번 했었지만 항공 마일리지 적립되는 카드는 이미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상품권 구매, 온라인 상품권 구매에 대해서도 실종 인정을 해주는 카드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활용을 하는 게 특급 비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상품권 결제할 때는 항공 마일리지 쌓이는 그 신용카드가 다 되는 게 원래 아니었군요. 맞아요. 일부의 카드만 되는 거라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스카이패스 롯데아멕스 카드, 그리고 삼성카드 앤 마일리지 플래티눔 카드, 신한카드 에어원 카드인데요. 물론 구매 실적에 따라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비율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를 하신다면 상품권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면서 그리고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시아나의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로는 아시아나클럽 롯데아멕스 카드가 있고요. 아시아나 삼성지엠 및 플래티눔 카드 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카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G마켓에서 5만 원짜리, 5,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를 합니다. 조금 크게 계산하기 쉽도록 100만 원을 너치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똑같이 할인율을 적용을 받으면 93만 천 원에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립되는 카드까지 이용한다면 931 마일리지까지 적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당연히 서울에서 제주도 이런 거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931 마일리지 정도면 그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동안 계속 쌓게 되면 931 기준으로 1년 12개월을 계속 적립을 한다는 가정 하에 1만 천 마일리지 정도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제주까지 무료로 갈 수 있는 마일리지 정도예요. 아, 1만 천 마일리지 정도가? 맞아요. 마일리지 기한이 보통 5년 정도인데 5년 동안 계속 쌓게 되면 해외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탑승을 한다거나 혹은 마일리지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보니까 꾸준히 쌓으시는 분들은 정말 잘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아까 계산 편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00만 원어치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산다고 하면 아까 다른 어떤 특정 아멕스 카드로 하면 931 마일리지가 한 달에 쌓이는 거고 이게 1년 정도 되면 1만 천 마일리지 정도 되니까 이건 서울에서 제주까지 무료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시뮬레이션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상품권을 사서 이거를 현금처럼 과연 쓸 수 있겠느냐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상품권으로만 써야 된다고 하면 나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시는 방법이 상품권을 구매를 하시고요. 이거를 현금화를 많이들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온라인 상품권을 먼저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매하고 나서 일단 컬처랜드 상품권이라면 컬처랜드 앱에 들어가서 이거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전환이라고 내가 이 10만 원어치를 등록을 했다면 10만 원어치를 다른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전환을 한다거나 머쓱 페이 포인트로 전환을 한다거나 다른 종류의 포인트로 전환을 하고 이거를 해당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할 때는 수수료가 5에서 6%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앞서서 우리는 많게는 7% 정도 적게는 2에서 3% 정도를 할인을 받아서 상품권을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7% 할인받아서 5에서 6% 수수료를 뗀다면 이거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돈 주고 비즈니스 퍼스트 탈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은 귀찮지만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권은 싸게 사고 그거를 이런 네이버 페이 같은 포인트로 바꿀 때 수수료랑 잘 비교해봐서 싸게 사는 게 더 이득이면 이걸 잘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단위가 커지면 또 액수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이득이 커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도 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맞아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자영업, 상점이나 혹은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잖아요.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할인의 폭도 조금 더 커졌고요. 그리고 기존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보다 한도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강원, 춘천이나 충남 예산군 등에서 한도나 할인율을 높이겠다라고 이미 공식화를 한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한 7%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0% 정도에서 조금 더 할인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성남 예산 진도가 지금 10% 할인으로 나오죠. 네,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9,000원 내고 만 원 상품권을 셀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특히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품권 할인받아서 구매를 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장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등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신분증 갖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항 상품권이랑 비슷한 게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이나 등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택시에서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특히나 작년 9월부터는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충전식 카드용 온누리 상품권이 나온 건데요. 앱을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계좌를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용할 만큼 충전을 하고 나서 카드까지 동시에 등록을 한다면 그냥 앱이나 지류 상품권으로만 이용 가능한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앱에서 등록한 금액만큼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랑 연결을 해가지고 카드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앱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를 하시면 10% 할인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기존보다 폭이 더, 한도가 더 큰 150만 원까지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특히나 이번에 추석 앞두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 10% 할인이면 그럼 15만 원을 시장에 쓸 일 있으신 분이 150만 원 꽉 채워 쓸 일 있으시면 15만 원 할인을 받는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로도 앱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상품권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거래할 때 아까 상테크라고 했잖아요. 이거 주의할 점 정리를 좀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상테크로 정말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상품권이 사기에 많이 활용이 되는 수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발행이 되면 일단 재발행이 어렵고요. 그리고 발행이 되고 나면 이게 어디에서 쓰였는지 추적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한 맘카페 운영자가 상테크를 미끼로 수백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부속이 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테크를 하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고자 하신다면요. 일단은 대리 투자를 권유하는 등등의 사례는 당연히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권을 구매하실 때 유효기간 그리고 쓸 수 있는 사용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꼭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 처음 보는 그런 상품권 중에서 굉장히 할인율이 높아서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건 사기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해봐라. 예전에 경찰이 범죄 관련 발표할 때 들은 내용이 기억나고 대리 투자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두 매씩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품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옷놀이 상품권, 2번 주유 상품권, 3번 주식 상품권. 지금 상업농 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두 분 방첨자 뽑아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상테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